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콧구멍에 찬 바람이 쓱 들어오면서 이제 영화로 떨어지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입동도 지나고 이제 영하 날씨를 맞이한 만큼 겨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고요 월동 준비 11월 쇼핑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모이프 브랜드의 심호 팬츠 가격은 239,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모이프에서 시그니처로 전개하는 아이템인데 스위스 군의 저격수복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밀리터리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포켓 디테일도 들어가고 벌키한 핏에 테이퍼드 정도가 깊다 보니까 기장이 너무 길지 않게 발등까지 딱 떨어지는 정도라 특히나 캐주얼한 코디에 풀어내기가 더 좋았어요 브랜드 감성이 잘 담겨있기도 하고 디테일이 되게 빼곡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는 차별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원단을 보시면 이 나일론 원단인데 피치 가공으로 광택감 없이 매트하게 바스락거리는 질감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바지의 포인트는 이 포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체 패턴에 이렇게 지퍼까지 착용했을 때 이 아웃라인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특히나 아웃도어 또 캐주얼한 스타일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점퍼인데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저번 달이 제 생일이었어요 스스로 1년 동안 대견하다 셀프 생일 선물로 장만한 아이템이고요 시리즈와 이스트로그 브랜드에 콜라보로 나온 다누크 다운 점퍼입니다 가격은 89만 9천원에 구매를 했어요 시리즈랑 이스트로그 워낙 감도 높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완성도부터 디테일은 물론이고 두 브랜드의 감성이 적절하게 잘 담겨있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큰 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시리즈의 대표적인 나누크 모델을 베이스로 하면서 이스트로그 시그니처 아우터 라프 다운 파카의 주머니랑 디테일을 절묘하게 잘 섞어놨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두 브랜드의 협업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실루엣은 여유 있는 오버핏에 야상처럼 허벅지를 살짝 덮는 길이로 나왔습니다 풍성하게 떨어지는 헤비 아우터라 겨울 코디의 범흥성이 되게 높은 핏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단은 매트한 나일론 원단으로 광택은 거의 없이 되게 드라이하고 두꺼운 원단을 사용했어요 넥라인에 부드러운 퍼가 배색으로 들어가고 비스듬하게 들어간 이런 포켓 바깥쪽 단추로 이중으로 잠글 수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국내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는 아메카지 스타일에 이 정도 잘 맞는 아이템이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못 만들면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기도 해서 충분히 이 가격값을 하는구나 돈 아깝지 않을 만큼 만족도가 높았기도 해요 평소 꼭 접해보고 싶었던 두 브랜드의 협업이기도 하고 비싸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겨울 코디에도 좀 자주 애용하고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엔지니어드 가먼츠랑 유니클로가 협업한 모델을 구매했고요 이번에 디자인이 세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뭐가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 바로 이겁니다 제품명은 퍼프테크 쇼트 블루종 공홈에서 발매하자마자 12만 9천원에 빠르게 구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콜라보가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전개한 유니클로의 U라인이나 JW 앤더슨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가 유니클로에 와서 디렉터의 감성으로 디자인을 풀어내는 게 되게 강하거든요 이번에 엔가 협업 제품 같은 경우는 특정 아이템을 원형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유니클로식으로 풀어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협업의 이미지가 훨씬 진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구매한 건 엔가 브랜드의 에비에이터를 베이스로 항공 점퍼, 블루종의 쉐입으로 나온 디자인이에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드랍 숄더 라인부터 벌키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이너의 레이어드를 통해서 코디를 조금 더 다양하게 풀어내기 좋은 기장입니다 앞쪽 버튼이나 포켓, 시그니처 디테일은 충분히 보이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콜라보다 이렇게 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라 콜라보에 취지를 가장 잘 담겨있지 않나 싶었어요 어니언 킬팅 패턴의 안감으로 흡습, 발열, 기능성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생각보다는 더 따뜻한 느낌이라 아주 추운 날씨가 아니면 겨울까지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온라인에 실책 사이즈에 감이 안 와가지고 저도 두 가지 사이즈를 모두 착용해봤는데 라지는 핏하게 몸에 딱 맞는 느낌으로 잘 맞았고 엑스라지는 오버핏 조금 더 캐주얼한 핏이 나옵니다 라지도 나쁘진 않았지만 디자인의 의도 자체가 넉넉하게 나온 아이템이다 보니까 엑스라지가 저한테 더 잘 맞지 않나 싶었어요 유니클로 가격으로 엔가 맛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시즌 콜라보로 나온 만큼 또 희소성이 있는 모델이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었던 아이템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버네로 이번에 나온 이 후드코트도 같이 착용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하이랜드 후드파카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유니클로의 맛이 강한 아이템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웠어요 하이랜드 자체가 막 특색 있는 디테일이 아니기도 하고 이거다 싶은 시그니처 요소가 적다 보니까 그냥 엠유고의 유니클로 맛 정도? 핏도 평소에 착용하는 사이즈에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라 하이랜드 맛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이거는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다음은 찐 월동 준비로 구매한 이 악세사리 아이템을 두 가지 좀 짧게 보여드릴 건데 나나미카 브랜드의 고어텍스 인피니움 비니 국내 편집샵에서 약 16만 원대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나나미카 브랜드의 입문템인데 로고도 없고 그냥 검정색 무지 비니다 보니까 이게 16만 원? 비싼 감이 없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일단 이 소재 알기로는 검증된 브랜드가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소재라 비니의 고어텍스는 진짜 귀하잖아요 워낙 기능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원단이기도 하고 나나미카의 감성이랑 이 고어텍스 시너지가 정말 좋은 조합이라 고민하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 핏인데 이게 안쪽이랑 겉쪽이 이렇게 접어놓은 듯이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쉐입이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니랑은 핏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머리가 길다 보니까 너무 딱 맞는 비니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요 부피감이 있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착용한 걸 보시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 밑부분을 살짝 요렇게 띄워가지고 비니의 쉐입을 조금 더 부피감 있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핏이 깔끔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고어텍스라 그래가지고 더 따뜻하거나 통기성, 흡숙성이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느껴지진 않습니다 살짝 나나미카 이렇게 자수로 한 줄 박아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요런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두 번째 악세사리는 바로 이 슈프림 브랜드의 모자인데 제품명은 스월 플리스 캠프캡 크림에서 약 1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아이템을 찾아서 구매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재작년쯤에 ACG 브랜드의 이 플리스 캡을 구매해서 썼었는데 겨울에 이게 진짜 치트키예요 생각보다 이 플리스가 보온성이 좋아가지고 머리에 따뜻하게 쓰기도 좋고 원단 자체에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다 보니까 두상을 보완하면서 모자가 본연에 가지고 있던 이 실루엣을 더 살려주는 느낌이라 겨울에 특히나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아쉽게도 이게 보라색이라 코디 활용도가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플리스 캡 검정색 괜찮은 거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이 슈프림 브랜드의 아이템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5 패널의 캠프캡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핏은 기존의 슈프림 캡이랑 되게 비슷한데 원단이 달라서 되게 입체적이고 좀 부피감이 느껴지거든요 훨씬 캐주얼하게 쓰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써보고 착용하실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착용 팁을 좀 드리면 플리스라 부피감도 되게 탄탄하고 캠프캡 쉐입이라서 이 위쪽으로 조금 더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위쪽 머리가 크신 분들이 착용하시기에는 이렇게 좀 붕 떠가지고 좀 매텔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착용하는 것처럼 뒤로 살짝 걸쳐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눌러서 깊이감을 낮춰서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월동 준비도 할 겸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의 콜라보 아이템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고가이지만 정말 만족했기도 하고 나름의 또 소감 가치도 있는 아이템들이라 저랑 스타일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